자, 웃어 아흥탄 소련단 자, 인사하겠습니다. 둘, 셋, 박! 자, 안녕하세요. 박성현 소련단입니다 고생하십니다. 아,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맛있네, 이거. 요로가 좀 된다. 아래로는 안 됩니까? 근데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아, 빛이 좀 멋있던데요? 라이브는 뭔지 아시던데? 아, 빛이 멋있다. 아흥탄 소련단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러분 덕분에 또 다시 한 번 도전했는데 뭐 아쉽게 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으니까 우리 무미된 거 지금 두 번째니까 아니, 우리가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아니, 대단한 일이에요. 전혀 슬퍼지마세요. 제가, 제가, 제가 좀 슬퍼해요. 윤기 형이 그 우리 그 팝 듀어 나올 때 그 윤기 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나 이러고 있어. 그래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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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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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그래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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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슬퍼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. 포포도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oh. 열심히 했습니다. 그 과정들도 가끔 그래서 제가 gua장이 미 Anders 아 이제 두 명이 어떻게 되고 막 진영 손가락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저희 네 명이서 안물 했었죠 네 명이서 안물 한 일주일 했죠? 어 근데 샴페인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? 어 진영 괜찮아 괜찮아? 어 손가락 맞았어? 어 괜찮아? 어 진영 괜찮아 괜찮아? 어 손가락 맞았어? 왜? 놀랐어 내 무릎에 내 손을 찍었어 아 그럼 고행이네 그거는 뭐 안 닦아 안 닦아 안 닦아 쟤 괜찮아? 괜찮아 조심해 몸조심하나 그래 그렇게 뜬금없이 놀랐어 쟤 유감이네요 진영 순진영이 너무 진이었어 진이었어 여러분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 하자 자 우리가 자켓에 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7명에서 다 같이 걸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걸리는다고 아 뭐라고요? 그 약간 우리의 그 카메라에 실수하면 안 걸린다고? 누구 형이라도 실수하면 막 하는 거 자켓이 성공하면 레이저가 실패하고 저 레이저가 성공하면 잠깐 아니 모니터 봤는데 나 레이저 배송하고 있던데 나 레이저 배송하고 있던데 형님 몇 번 잡혀놨어? 지금 4번 정도 잡혀놨어? 저 상황 한 5됐어요 지금 아쉽긴하지만 그래도 영광이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는데 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봐 걱정하실까봐 더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콘서트자가 메인이에요 아니 그럼요 아니 우리 콘서트 하러 왔는데 잠깐 들은 거 아니었어? 아니였어? 아니였어? 그러고 지금 너무 애썼단 말이야 제가 잠깐 들으려고 옷을 한 1000돈 갈아입었다가 벗었다가 간다 그래서 잠깐 들으려고 옷 진작하지 않았나? 슬러쉬고 갔다가 밥앞이더라고 오픈거리더라고 잠깐 들었는데 룸이 좀 옷을 보내줘요 잠깐 들으라고 심지어 저도 댐과 안무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영 보여줄게요 개인적으로 솔로 프랙티스 비디오 한 번 찍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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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 울린다고? 지금 형 다쳐마저 올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콤브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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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고맙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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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진영이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되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치 그건 맞지 이 얘기를 했다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아 맞아 그건 맞지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너무 알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 좀 뭐 우유든지 치즈 음료수든지 야 샴페이 맛있다 지금 마실 거 가져올 시간 좀 드릴게요 야 이거 한 번에 먹네 아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는데 진짜 아니야 아니야 수고하셨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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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어도 진짜 하루 한 번 했나요? 우리 무대 하기 전에 사실 가짜가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더 긴장된 상황이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가 펴져 있어서 우리가 인이어를 차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수고하셨는데 들으세요 들으세요 두 번째 괜찮아 아 케이크 강자하지만 강자하지만 그는 아닌 거 좋았다 그치 그거 진짜 잘 됐다 이거 그 연습이 아니라 채영이 받으면 제가 직접 받은 거긴 해요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뭐 포라가 걸릴 때 너무 걱정이 몰라도 카드를 보고 제대로 못봐 너무 걱정이 몰라도 카드를 보고 제대로 못봐 문틈 사이로 해가지고 닫고 이러더만 우리가 계속 안 맞아 우리가 할 때 호텔 문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을 게 아니고 저희 태연이가 진짜 명사소예요 정말 잘한 거 같아 아 호비 호비 개랑을 나아 너무 걱정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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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 이후에 다리가 푸들거리더라고 시작 전에 긴장했었는데 호텔 넘어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긴장 풀렸잖아 제가 처음으로 바로 앞에서 멤버들이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저도 원래 거기 껴 있잖아요 근데 그 멤버들이 댄스 브레이크를 하는 무대 하는 거 보는데 왜 사람들이 BTS를 좋아하는지 알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야 정국아 춤 안 추니까 편하대 하하하하 아니 평영은 평영은 보고 너희들이 뭐 신고 뭐 신고 하하하하 진짜 형이 이렇게 아픈데도 형이 굳이 올라가겠다고 형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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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이 형이 웃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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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을 너무 좋게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아니 댓글이 보면 좋을텐데 네 이 금액이 영화 영상 찍고 있는 거라서 이 문제는 뭐예요? 여긴 댓글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 이거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? 좋죠 아 그거 괜찮은데 이거 꺼지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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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가 안되는데 흑백으로 보일 엑스 슬퍼하우게 될 거 같아 슈가 메리미 있네 동지다가 시크랭이 있네 뭐 키라이 독수래요? 브이앱 할 때마다 슈가 형 결혼할 때 슈가 메리미가 항상 있어 아 진짜 항상 있다니까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미가 굉장히 많네요 You can marry m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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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. 어디에 있는 거야? 나 개인 브이앱 할 때도 슈가 메리미 있다니까 아 그럼 결혼 한 번 해라 야 그게 아니라 아스레가스에서는 저희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할 수 있는데 진짜 의식이 흐름이 있다던데 드라이브 스루로 그걸 갖다가 같이 들어간 거잖아 자 우리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 아 벌써? 아 벌써 아니야? 아 그럼 좀 더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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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진짜 힘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빨리 만들 수 있어 벤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물어보더라고 끝! 난 승숙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못하고 나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나 화장실 파이팅을 못했어 화장실 파이팅을 못했어 진짜 진짜 DMI가 아 왜 그러는거야 아니 우리 있을 때 얘기하자마자 그런거 네 문티만 알려주면 안돼 나 지금 먹었다 갔다 얘기잖아요 나 지금 먹었다 갔다 얘기잖아요 자 아무튼 좀 비싱말을 만드세요 아니 좀 작년에 그 이어폰을 딱 빼서 이제 아 그 화면 안 닫는 거야 지금 아 지금 나 이게 딱 기억이 이 순간이 아주 소독이 귀에 멍도가 돼 Rain on me by Lady Gaga How are I running 뭐가 기억나냐면 그렇게 딱 하고 그 뒤에 그 분위기 없어요 아 스타분들 옆에 우시고 이제 이번에 본인 중에 다 빠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가고 우리가 무대를 앞쪽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MC와의 간단한 재밌는 토크가 있어요 그렇지 어 그거 잘 안하나요 아니 뭐 각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각이 이렇게 아니 나 보이는데 지금 뭔가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Mr.Bang을 준비했었거든요 I'm Mr.Bang We did it Yeah 보고인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더 해야된다 하자 아직 멀었다 간첨 멀었죠 저희 고작 10년차에 지금 누가 고작 된다 10년이면 강첨 좋아한다 아 나이가 어리잖아 그렇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저 압도가 부진 않아 나한테 공감해야 돼 아니 우리가 아주 어려워 휴가랑 프렌드라고 지금 짱짱하지 이거 반말해 어메이카면 나도 너한테 반말해 아니 손짱아 괜찮잖아 우린은 서로 프렌드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우리 정도로 미개질 수가 없는 팀도 없다 아 진짜 그치 Kiss Me More가 난 기억이 너무 나을 것 같아 브라이빙 호스트 Kiss Me More 아 아 수고했다고 아니 또 그리고 되게 놀라운게 호비형이랑 경국이는 딱 하루만 연습하고 무대를 했잖아 혼자 방에서 다들 경계하면서 엄청 받더라고 연습 많이 하고 아 근데 바로 하대 바로 하대?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너무 알고 있지 여긴 너무 힘들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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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성이가 없으니까 americius 아 그ben가 맞더라 아 그거 맞더라 그거 맞더라 그어 맞더라 그거 맞더라 요번의 팀장 팀장이 차가ove 연습실에서의 위계질수가 없어서 아니 아닌가 아 아니 아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방탄 녀석 자랑스럽게 저희가 기죽을 했는게 아니라 다 지쳐있어요 먹고 터면 되죠 싫어한거 좋은 추억으로 남겼네요 진짜 좋은 추억이에요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콘서트 집으로 콘서트 때 불사질러야죠 자 그러면 정리하시죠 사랑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 녀석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아미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줄 아미 고마워요